한국 바둑의 전설 이세돌구단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마지막 대국 상대로 토종 바둑 AI 한도를 선택했는데요. 어제 첫 대결에서 이세돌구단이 불계승을 거뒀고 오늘과 모레 두 차례 대국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대국 역시 승패가 어떻게 나오든 3년 전 이세돌구단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의 대국 이후처럼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둑 AI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3년 전 알파고와의 승부에서 패한 뒤 은퇴를 결심했다는 이세돌구단이 은퇴대국으로 다시 바둑 AI를 선택한 이유는 도전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두 점에는 이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점이 일곱째판을 주고는 사실 잘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세돌구단과 붙는 AI는 한돌 3.0인데요. NHN은 올해 초 한돌 2.1이 이미 3년 전 이세돌구단과 겨뤘던 알파고리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의 실력, 기력을 측정할 때 엘로 레이팅을 사용하는데 통상 인간 구단은 3,500, 3년 전 알파고리가 3,750이었습니다. NHN은 한돌 3.0이 4,500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엘로 레이팅이 상대보다 150 정도 높으면 승률이 60, 70% 정도 되고 400 이상 높으면 사실상 꺾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세돌구단과 한돌의 차이가 천 정도이니 확률상으로는 쉽지 않은 게임이었지만 한돌의 어이없는 실수로 이세돌구단에게 패하면서 토종 AI의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한돌은 학습은 끝났고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런 안정성 위주로 확인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학교 하시는 분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둑 AI가 이렇게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2017년 초까지만 해도 한돌은 인간이 둔 기보, 바둑을 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다음 수에 대한 확률을 얻어내도록 학습한 모델 정책망이라는 모델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한돌은 인간의 기부 없이 바둑 규칙만 갖고 AI끼리 바둑을 두는 가치망 모델로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등 이전 바둑 AI들이 스스로 학습해 가장 좋은 수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 AI가 동시에 상의해 가장 좋은 수를 찾는 겁니다. 이세돌구단은 이번 대국을 끝으로 은퇴해야지만 한돌 같은 바둑 AI에 적용된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돌은 한 게임 바둑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한 게임 바둑으로 실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임을 고도화하는 데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알파고 제로에서 제로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로의 의미는 제로 도메인 날리지, 전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둑에서 최고가 됐다는 의미고요. 다른 분야에도 전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둑 말고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여러 게임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정도에서의 신약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AI를 적용하면 전문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돌구단이 막상 승리를 하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토종 AI가 글로벌 AI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승패를 떠나서 이번 대국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